오늘부터 일반인들도 5G폰을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개통 첫날부터 수만 명의 가입자들이 몰렸습니다.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 영향입니다. 김혜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2개의 이통사에서만 2만 5천 명 이상의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초반부터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5G가 제 기대를 충족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5G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마침 개통행사에 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속도 제어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요금 인하 외에 가장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지난 2011년 4G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기 까지 9개월이 걸렸던 때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각 이통사 매장에서 인기 있는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 중에서도 고가형입니다. 또 50, 60세대 등 기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타겟층은 5만 5천 원 중저가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로 승부수를 띄운 건 KT입니다. KT는 오늘 오후 2시경 5G 개통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90%가 8만 원 이상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고 무제한 요금제 중에서도 10만 원과 13만 원 요금제 가입자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오후 3시 기준 5G폰 가입자가 1만 5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6시경이 되면 초기 물량이 완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통사들의 서비스와 요금제 경쟁은 개통 첫 날부터 치열했습니다. LG플러스가 먼저 5G폰 공시지원금을 최소 30만 8천 원에서 최대 47만 5천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도 공시지원금을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4만 6천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완전 무제한 프로모션의 혜택 기간을 올 연말에서 24개월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통사들의 경제는 5G 부가 서비스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입니다.